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총무과 오재현입니다 자 2023년도 지구과학1 유형별자룸석 부제가 스텝 3 되겠습니다 자 이 유형별자룸석의 오리엔테이션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강좌보다 지금 이 본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형별자룸석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큰 큰 수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잘 듣고 강좌 수강을 하고 따라오셔야 조금의 혼란이 덜 초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좌 특징과 함께 당부의 말씀 같이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좌는요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스텝1과 스텝2를 다 공부 끝내고 와야 돼요 그게 일단 이 강좌의 수강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그만큼의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러면 스텝2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까지는 전혀 안하고 거기 없었던 완전 새로운 내용만 공부하냐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잘 수강해 보셨다면 알 수 있겠지만 스텝2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런 조금 다음 단계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건 우리가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치 그런데 제가 그 앞선 강좌 매직 개념 완성 강좌에서도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정리한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응용되고 확장되는 내용들 조금 더 비슷한 유형으로 많은 문제들을 푸는 건 후속 강좌에서 진행한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강좌에서 그리고 스텝2에서 공부했었던 몇몇 내용들을 딱 보면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적용시켜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서 문제를 풀어봤어 좋다 이거야 좋은데 우리가 공부하고 연습하다 보면 이런 목마름이 또 있잖아요 이 내용은 일단 알겠어요 이 문제도 풀 수 있겠어 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상황들을 내가 조금 더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면 조금 더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죠 아 그거를 여기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형별 자료원성은 지구과학원 매직 개념 완성 강좌의 스텝2의 내용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요 거기에서 좀 더 확장되는 풍부한 내용들을 여기서 더 연습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스텝3의 내용까지도 여기서 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텝1에서 했었던 내용들은 여기서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오케이 물론 그 중에는 너무나 암기가 강요되는 주제들도 있고 그치? 아주 쉽지만 너무 중요해 쉽지만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공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필요한 만큼은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있겠죠 그리고 암기가 강요되는 몇몇 주제들은 아예 본문으로 이걸 자료로 구성해 놓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다라는 건 거의 다 뺐어요 그러니까 강좌 자체가 지구과학원의 모든 내용들을 이 책에 다 담아두진 않았습니다 개중에 난이도 있는 어려운 또는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어떤 개념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서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습 그리고 문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도 비비 꼬고 이렇게도 베베 꼬아서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기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어떤 자료가 해석될 때 그리고 개념이 적용될 때 어떤 수순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적용돼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연습들을 이번 강좌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개념완성 강좌에 대한 공부가 안 끝났다 그러면 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듣고 오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설령 유영별 자료문석 강의는 제 컨셉이 원래 좀 친절한 컨셉 아닙니까? 그죠? 밥상도 차려드리고 반찬도 골라주고 막 다 떠먹여드리고 아니면 막 입 벌리라고 막 억지로 막 먹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 컨셉인데 이 유영별 자료문석은 그렇게 안 해요 어느 정도는 좀 불친절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불친절하다라는 게 뭐 설명도 하나도 안 해주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넘어가냐 절대 그러진 않아요 알겠지? 설명을 다 하긴 해 하지만 스텝 1 스텝 2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또 설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매직 개념완성 강좌의 스텝 1에서 했었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은 여기서 또다시 반복을 안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다음 단계 설명을 이어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유 그냥 뭐 설명하시는 김에 조금씩만 더 해주시면 되지 않나요? 저 개념 강좌 좀 대충 봤는데 이거 한 번에 이걸로 끝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너무 분량이 방대해진다고 따라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아주 기본적인 스텝 1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할 수도 있고 전범위의 모든 내용들을 다 여기서 건드는 것도 아니라 난이도 있는 개념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신경 쓰고 때로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몇몇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듣다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내용이 막 건너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돌아갔다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경로로는 돌아갔다 오는 거지만 그게 결코 실제로 돌아가는 길은 아닌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지키고 단계를 밟아 나가지 않고 점프를 해버리면 결국 뒤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나와있네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려는 컨셉의 강좌 아니에요 모든 단원에서 소위 킬러 주제 킬러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특정 단원의 난이도가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단원들에서 특정 주제들을 골라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전범위에 대한 꼼꼼한 개념 복습은 언제나 항상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응 이것만 들으면 다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케이? 응 그러니까 본 강좌는 시험지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 하나 두 개 때로는 세 개 응? 때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조금 자료해석이나 상황들이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보자 라는 취지의 강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저희들이 공부했었던 자료나 내용들이 딱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와서 아주 기분 좋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걸 바라고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응?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이런 난이도 높은 상황에 대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개념은 훨씬 더 튼튼하게 머릿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 요소에서 끄집어내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의 연습은 어쨌든 여러분들을 훨씬 더 높은 실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번째 책을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먼저 다 읽고 공부를 1차적으로 끝내셔야 돼요 어? 강의를 듣고 같이 공부하는 건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오케이? 필수 입문과 개념 완성 강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뭘 더 찾아서 공부해봐라 공부해봐라 이렇게 시키진 않아요 근데 개념 강좌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강의는 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책을 받아들이거나 시험지를 받아들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 풀고 정리 끝내야 돼 오답 정리도 끝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걸 권장하는 바입니다 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어요 이해돼? 한 번도 특정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냥 그 내용들을 야 이거 우리 생각해보자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먼저 그 상황에 한번 빠져본 다음에 먼저 생각을 쭉 해보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몇몇 고민거리들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훨씬 더 잘 들려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권장하는 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기출분석 EBS 연계유제 정리 사실 가장 베스트는 개념 강좌 왕강 기출분석도 끝 EBS 연계유제도 완전 끝 그 다음에 유형별 자론서 요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음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은 기출분석을 다 못 끝냈고 또는 EBS 연계유제 최근 사놨는데 아직은 풀고 있는 중이거나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개념완성 강좌에서 스텝 1, 2 정도의 내용을 1차적으로 잘 끝낸 분들이라면 따라오시고요 단 같이 얘네들은 병행을 하면서 따라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은 어차피 개념 복습을 한번 해야 돼 하고 기출분석도 한번 쭉 풀어보고 아 이런 기출문제들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일단은 대충 이제 과거의 문제를 풀 때 준비도 다 끝난 것 같아 오케이? 그 준비 끝내고 EBS에는 어떤 게 있나 또 한번 풀어보고 오답 정리도 해보고 모르겠으면 또 질문도 해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자라면서 따라오면 아 내가 알던 세상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거야 우리는 오케이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아시겠죠? 자 병행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 이제 일부 일부의 난이도 있는 것들만 따졌으니까 찾아가는 거니까 좀 빈틈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음 빈틈이 있죠 어? 그래서 이런 빈틈을 완벽하게 메꾸기 위한 이 다음 단계 학습은 우리가 7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매직 실전 문제에서 어?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왜? 어? 쉬운 문제는 안 나오냐? 나오지 어? 그리고 지구과학은 과목 특성상 어려운 것만 틀어오지 않아요 어? 물론 이 유형별 자라문석은 조금 난이도 있는 것 위주로만 정리하는 컨셉인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모든 학생들이 어려운 것만 틀려오진 않는다고 그렇지? 틀리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따라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챙겨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 또한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유형별 자료 분석에서 했었던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상황에 대한 실전적인 문제들 그리고 조금 더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면서 실수를 줄이고 완벽하게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둔 그런 과정에 대한 공부는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들이 특정 시기에 특정 강좌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는 건 그냥 왠지 이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 그 시기에 걸맞는 그 시기에 요구되는 수준의 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들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강의가 올라가는 대로 바로바로 듣고 따라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오케이? 뒤처지지 않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서론이 큐런데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전범위에 대한 내용들 중 각 대단원에 아 요거는 조금 내용이 빡세다 또는 내용이 앞으로 발전돼서 출제될 여지가 많다 이런 것들 20개의 테마를 골랐습니다. 물론 한 테마 내에서도 내용들은 좀 더 세분화가 돼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총 20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 컨셉은 스텝 3, 스텝 2의 확장과 스텝 3의 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료분석 유제 자료분석 적용 문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특정 고난도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그런 상황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개념이 어떻게 적용돼서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만 하기에는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유사한 문제가 바로 또 제공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유제까지는 정상적인 형태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해석해보기 위한 많은 질문들이 들어있는 편이고요. 실제로 문제 풀 때 보기 ㄱ, ㄴ, ㄷ 정도로 3개의 질문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꽤나 많은 문제들이 3가지만 해석해보기에는 아까운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여기 유제까지 볼 거고 자료분석 적용 문제는 모든 테마 뒤쪽에 문제가 또 실제 문제가 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 기출 문제냐? 아 아니죠. 물론 아주 중요하고 난이도 있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한 10번이고 또 쳐다봐야 될 만한 문제들은 또 넣어놓긴 했는데 기출 문제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분석 적용 문제는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로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연습을 해. 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개념은 되게 많아. 하지만 실제 시험 볼 때는 그거 다 따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다 틀리더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자료분석 적용 문제는 아 이 문제 답을 찾을 때 진짜 얼만큼까지만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가장 콤팩트한 해석으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연습과 노력도 우린 개일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기 위한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 번 보고 유제도 보고 또 문제도 보면서 좀 비슷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연습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처음 딱 듣고 이제 좀 알 것 같다 싶어도 알 것 같다의 느낌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아는 게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지 확실하게 자기께 될 수 있거든. 그런 단계적 학습을 이 내부적으로 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유형별 자료분석 개강되는 이 시점엔 EBS 연계규제 수능특강까지는 출시가 된 상황이에요. 수능완성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 중 아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낱낱이 분해를 해서 속속들이 그 내용들 한 번쯤 챙겨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여기다가 또 끄집어와서 이 안에 담아두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죠? 개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낯설어 할 수 있는 내용들 또는 진짜 상황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추가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대상 이거 긴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 개념완성 강좌 왕당 한 분들이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2024년도 개념 강좌를 안 들었는데 2022학년도 수능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한 번 공부를 해볼까 생각해서 지금 이거 좀 강의를 수강할까 하는데 개념 강좌 안 듣고 작년에 수능 그래도 점수가 좀 나왔으니까 개념 강좌 안 듣고 바로 유형별자람석 따라오면 어떨까요? 라고 만약에 문의를 하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워낙에 많은 질문들이 오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좀 잡아드릴게요. 2022학년도 수능 2등급 이상은 바로 유형별자람석 강좌를 들어도 되지만 듣다가 듣다가 아 이거 좀 불편한데 아 이거 잠깐 이거 내용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들은 다시 한 번 개념 완성 강좌로 가면서 그렇지 더 지름길로 갔다 와야 돼요.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게 지름길이라고 혼자 낑낑대고 헤매는 게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굳이 이제 뭐 딱 2등급 편의상 이렇게 일단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2등급 이상이라면 일단은 바로 한 번 딜이 돼 보셔도 음 괜찮다. 하지만 듣다가 불편한 게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잘 채워가면서 따라오셔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소린지 가시죠? 좋습니다. 자 교재 표지 표지는 그냥 그래요. 실제 받아보면 되게 예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설명과 자료 분석 아 이런 자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이걸 바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유제 음 들어있고요. 유제 형태는 다양해요. OX도 있고 빈칸 넣기도 있고 이렇게 직접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실제 문제에서도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실제 문제에서 제대로 갖춰진 형태의 문제에서 그렇죠? 자료 분석 적용 문제들도 있고 자료 분석 적용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해설도 차근차근 잘 들어있습니다. 자 강좌 구성과 업로드 말씀드리면 전체 26강 총 20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테마당 한 강의 끝나는 것들도 있지만 특정 테마는 내용이 많아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몇몇 테마들은 한 강의 안 끝나는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 총 26강 구성이고 모든 강의는 지금 여기 우리 오지연구실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되어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개강 4월 13일 수요일날 첫 번째 강의가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완강 6월 1일 총 8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업로드가 돼요. 평균적으로 3강 정도 올라가는데 8, 3, 23은 26강이 안 채워지죠? 몇몇 주는 3강이 아닌 좀 더 많은 분량이 업로드가 되기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 일정을 업로드 요일을 딱 정해놨으니까 업로드 요일에 맞춰서 여러분들 일정 잡아주시면 좋겠고 강의가 올라가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보는 거야. 우리 메가스터디는 또 강의 업로드 알림 설정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막 갑니다. 강의 올라왔다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한 3시에서 5시 정도면 강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알람 오는 그 시간도 여러분들이 아마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설정해 놓으시면 강의가 올라왔다라는 걸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가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바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진행 전에 시행 전에 전체 유형별 자료험성은 완강이 됩니다. 완강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제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다양한 입시 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신도 잘 챙겨야죠. 필요한 분들은. 근데 보통의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4월 한 말, 4월 말, 5월 초쯤에 진행되기 때문에 4월 한 중순부터는 보통의 이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현장 강의가 대체로는 휴강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음.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유형별 자료험성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꼬박꼬박 강의를 업로드하려는 욕심을 제가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아 저는 내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어? 그런 분들이라면 강의가 올라갈 때 바로바로 듣고 따라오시면 일단 제일 좋고 아 저는 당분간은 내신 대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 이거 저기 강의는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되게 늦게 뒤처지는 거 아닐까요?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 대비 열심히 하시고 어 보통 한 5월 초 정도면 일단 내신 대비 전체 마무리가 되잖아요. 중간고사가. 그치. 어. 그래서 내신 시험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템포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긴 하지만 내신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내신 대비 이후에 따라오시고 단 7월에 실전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유형별 자료험성은 끝난 거예요. 알겠지? 어. 오케이? 어. 그래서 매주 올라오는 강의는 한 3강 정도 평균 올라가니까 한 템포 뒤늦게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한 주에 6강을 들어도 되고 8강을 들어도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이틀이건 3일이건 시간을 분산시켜도 좋고 여러분들 각자의 스케줄을 맞춰서 강의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신 대비가 필요한 분들은 내신 대비 먼저 하시고 그거 마무리한 다음에 강의 수강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이거 현장 버전은 업로드 안됩니까? 저는 현장 버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어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학생 여러분들마다 스튜디오 강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장 버전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유영별 자람석이 일단 기본 스튜디오 강의 촬영으로 일단 완강을 할 예정이에요. 오케이? 현장 강의도 제가 진행을 하긴 하는데 현장 강의는 앞서 얘기했던 중간고사 휴강 기간 때문에 몇 주 늦게 시작을 해요. 오케이? 실제로 현장 강의로는 유영별 자람석이 5월달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6월 모의평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공부를 끝내드리고 싶은 나름의 욕심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튜디오 버전으로 먼저 진행을 한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추후에 현장 버전을 올리게 될지 말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아직은 미정이에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릴 확률보다 올리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현장 버전은 유영별 자람석의 경우는. 그래서 일단 스튜디오 강의 올라가는 거 제가 또 열심히 할 테니까. 그죠?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2024년도 유영별 자람석에 대한 소개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서 제가 당부드렸던 거 있죠? 스텝 1, 스텝 2 공부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기초분석 EBS 연계 규제 공부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유영별 자람석과 같이 병행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는 내용이 강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범위에 대한 꼼꼼한 개념 복습은 여러분들 스스로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구과학원에 어떤 새로운 세계가 숨어져 있는지 유영별 자람석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죠.